박우량 신한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한 군수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박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에게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선고기의를 연기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신한 군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사 2부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군수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섬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기간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파적 공격이라며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부당재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명은 받았지만 여전히 징역형 이상이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박군수와 함께 열린 전현직 공무원 등의 항소심에서 한 명은 무죄, 나머지 두 명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정부 여당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특히,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유해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정협의체 가동 등의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의대 증원이 내년 수준에서 멈출 경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무산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공모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공모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의대 정원 조정과는 무관하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